롯브젤리 꽁 자세요! 그러면 안녕! 안녕하세요! 덕덕샤입니다! 오늘은 짠! 롯브젤리 먹을건데요 잘 겠습니다 이 롯브젤리는 미국에 배송 온거구요 한국에선 판매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먹어볼게요 판매하고 하늘, 하늘, 오... 오 되게 신기한 맛인데 오랜 시향이 엄청나요 그리고 귤당끼면 빨간 수준이 있는데 그 자리야 맛있어요 진짜 새콤달콤하면서도 먹으면서 딱딱하니까 이가 흔들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멩이처럼 후두둑 이 후두둑 바닥에 떨어져요 목걸이 같지 않아요? 오 이쁘다 요거 다니면서 뭔가 입안이 심심할 때 요거 다니면서 조금씩 뜯어서 먹는 거죠 오이 너무 맛있어 엄청 새콤한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 계속 넣어줘요 계속 넣어줘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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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달 쌍큼하게 톡톡 터지는데 또는 젤리가 콩콩거리기도 하고 완전 특이한 맛일 것 같아요 저처럼 어린분도 저처럼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려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끊어주세요 그러면 안녕